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거 아니잖아 자 숨을 쉬게 해줘야 돼 야 음악 다른 노래 틀자 왜 노래가 슬프냐 숨을 쉴 수 있게 잠시만 콧구멍 이거 강도 괜찮아요? 어 나쁘지 않아 반칙하면 맨맨 파티다 맨맨 파티다 나 여기 있으면 되지? 내가 이 방 주인이다 난 굉장히 잘 찾을 자신이 있어 어 내가 내가 숨이 뭔지 보여주지 응 그래 아 근데 무릎이 간지럽네 기다려! 준비 야 배기 던지면 시작해 응 카메라 맞추면 안 돼 어 어 왜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불까지 보고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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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다니는 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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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다니는데? 왜 있어? 여기 있는데? 여기 손이 났는데? 잠깐만. 풀렸다, 풀렸다. 야. 내가 4잡을 써서 그래. 내가 4잡을 써서 그래. 사이 쳤으니까. 아! B형! 형. 우리 태용이가 4개를 쳤네. 태용이 형이. 잠시만, 팔 빼봐야지. 맨날 파티 해야지. 팔을 빼봐. B형은 한 대 쓸까? 팔을 빼봐. 아니, 형. 뒤집어. 야, 설레다. 뭐야? 뭐야? 일단 여기 와. 맨날 파티. 미안하다. 맨날 파티. 오케이, 알겠어. B형은. B형은 두 번 검은다. 야, 이거 덥다. 잠시만. 나 번쩍을 할래. 4개째로 끝나는 거 처음이네.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하지?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하지? 로드. 아, 이리야. 뷔. 뷔. 넌, 너가 아쉽네. ㅋㅋㅋㅋ 너는 4개를 쳤기 때문에 2개를 묻겠다. 뷔. 뷔. 아, 이리야.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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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삼라운드로 시작하자고. 야, 아무것도 안 와요. 미치, 순둥을, 순둥을 쉬겠어. 순둥을 쉬겠어? 야, 지금 반죽하면 매달파티다. 네, 알겠어. 그럼 우리가 물을 던지면 시작할게. 응. 오케이. 뭐를 던지지? 내가 너한테 베개를 던질게. 응. 그럼 시작하는구나. 응.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응. 야. 신주샘프어. 저하여, 신주샘프어. 신주샘프어. 고춧가루 취향계, uwu 축하르지 슈 gerbal ? ? waving ? στο 뭔가 나는 게 없었다고? 배고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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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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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벗냐? 맨맨 파티 안됐지? 하하 자 초반에 초반의 시작이다 아니야 나 반칙 안했어 움직였어 임마 나 반칙 안했어 자 맨맨 파티 다오는 너도 멋있어 하하 하하 bgm 좋은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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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 또 해야 될 것 같아 하하 정말 하하 정말 길고 긴 사투였는데요 네 오늘 무슨 노래를 하면 재밌을까 긴급회의를 한 결과 이런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즐거우셨나요? 네 일단 저희들 막내의 스페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이름을 진짜 그리고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이 영상을 불러서 하는 거지 막내 아미들이 정말 심심할 때 하는 거니까 막내 라인 영상 도와줘요 막내 이런 거 안 되는데 정말 지금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이줘 이줘 저희 방탄소년단을 태용이 얼굴이 안 나오는데 태용이 얼굴이 안 나오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저희 방탄소년단 많이 사랑해주세요 둘 셋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끝 끝 끝 끝 끝 끝